제작진 아이콘 제작진 고기 일찍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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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을 위해서 정작을 위해서 한집에 가시는거죠? 남자가 원해하여 근데 나도 단지 승연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정작을 위해서 정작을 위해서 이거 너무 진보 보수 아니야 빨간거 봐 정작을 위해서 도망갔어 또 다른 곳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더 많이 나아가서 집단은 안에서 보셨나요? 집단은 수업까지도 많이 나아가는데 집단은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집단은 집단은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집단은 집단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집단은 정확히 있는 집단은 집단은 귀엽다. 집단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집단은 일단 잡았다는 집단은 귀여워 지금부터요 맛있죠 아니 좋아 우리가 웨이팅을 해가지고 오픈선에서 먹는건데 우리가 싸웠거든? 고마워 아니 피팅하면 버리면 아니야? 나중에 먹어봐 사랑해 사랑 이게 사랑이야 사랑받아요 버리는게 아니야 이게 사랑이야 귀엽다 귀엽다 바꿨어요 갑자기 돌아와요 갑자기 내밀어 갑자기 내밀어 아 아 개 웃겨 아 개 웃겨 나는 또 김에 여행을 동시에 여행을 동시에 하늘의 장치 우승 내가 터뜨려서 아수라 벽자들 아수라 벽자들 손이 그니깐 조용히 이동해주세요 된다 메이크업 아수라 벽자들 선생님 сообщiencia 시킹 멈춰놨어 넌 너를 깨닫고 내 떠나 찢어버린 거는 밤도 높게 빠졌으면 능력이 저버린 거는 도시 까맣게 타들어가고 이 맘에도 몸에도 탄내가 도시 너네 거리는 이 맘은 호랑은 우물이 흘려는 거 마시 이게 다가 만들 건 시퀀스 이 바보가 수선을 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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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락해 너와 나 사는 게 뭔데 정말 여기까지가 달라 또 하나만은 무슨 말이라도 해 너네는 왜 내가 자지 미딴 데이트 내일 분 앞에 뜨게 아니 우리의 너머 다른 가슴 Answer 우리의 너머 다른 한, 한, 한 명 우리의 너머 다른 가슴 우리의 너머 다른 가슴으로 우리의 너머 다른 가슴으로 우리의 너머 다른 가슴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한테 손을 해! 저한테 손을 해! 저한테 손을 안 넣는다고 했다! 저한테 손을 안 넣는다고 했다! 저한테 손을 줄였는데! 저한테 손을 안 넣는다고 했다! 아니 내가 많이 부르는 게 너무 잘 나와! 아니 뭐! 자켓이 완전 강진 시켜가지고 다켓이 안 넣는다고 했다! 다켓이? 아... 다켓이? 손을 지켜! 이 양말 버리고 가야 돼! 나 완전 너무 맛있어! 나 살 거 같아! 나 지금 살 거 같아! 조승현 하면 사랑해 해줘야 돼! 조승현! 사랑해! 진지! 아... 아... 출근해! 이거 뭐지? 다켓이... 이거 잠깐 준비해 주세요! 응! 술을 계속 지켜줄 수 있는지! 안녕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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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먹어봐 여기가 다 먹었어 나 나가니까 비가 좀 많이 오더라 그치? 그라운위사임이었던거 좀 없는데 그라운위사임 그라운위사임 귀여워 얘 너무 귀엽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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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승현이 아니야? 귀여워 귀여워 짠 개맛있다 새로운 넌 펀떡 펀떡펀떡 너무 좋았어 난 펀떡 펀떡펀떡 근데 난 아무래도 좋았거든요 배엔대 너무 좋았고 난 그냥 앵콜룩들이 시작하는 것 같아 전이부터 펌펌까지 아 전이부터 배엔대까지 나는 심현 전이로 배엔대 이상이 많이 갔다 왔어 심현이한테 콘서트 관련 부탁을 딱 하나만 할 수 있잖아 이거 해달라고 딱 하나만 말할 수 있잖아 전이로 배엔대까지 전이로 배엔대까지 전이로 배엔대까지 전이로 배엔대까지 나 그거 말고는 하나도 잘하는 것 같아 어 나도 턱 턱 턱 턱 턱 턱 턱 턱 턱 v 턱 v 텅 알 오네시아 발매해줘 아 감사합니다 привет 모르스 우리야 멀어져가 이건 뭔가 잘못됐어 사실 도망가는 거 내가 나중에 조승연 조항을 후회하게 되는 날인가? 아니 전이? 근데 뭔가 좋아하지 않는 날이 오더라도 너무 행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승연이를 나중에 안좋아하는 날이 와도 내가 지금 승연이 때문에 배운 없던 거를 많이 좋아하고 있을 것 같아요 팬들도 못 좋아하고 승연이 덕분에 배웠다고 맞아 승연이가 거기 전에는 테스트로 가지도 않았을 때 나 피크패가 처음이야 나 몰라도 거긴 거 같은데 나 몰라 남자가 좋아 남자가 좋아 남자가 좋아 나도 진짜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거 얘기하면 나 피크패 다섯 번 가야 돼 승연이한테 얘기해주려면 승연이가 다섯 번 가야 돼 승연이가 만나지면 되는 일이야 여기 오면 되는 거 자기가 남자래 다 같이 맥주 마시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진짜 콘텐츠를 나만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맛있어 한 명만에 앞점을 안 돌려 진짜 좋은 그냥 나를 180도 정도 돌렸어 진짜 너무 좋아 시현이 진짜 맞아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럴 때 안 돼 어떡해 이런 거 이거 하지 않고 인간에서 수업을 받아야겠다 네 안 돼 또 아까 남자사랑 너무 꺾이는데 코칭해줬어 야구가 돼 정말 많이 했어 맞아 약간 세상을 보는 식으로 지금 오는 거 아니야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을 거야 아 눈물 안 흘려 맞아 난 진짜 난 진짜 내가 난 진짜 내가 안 좋아 맞아 남자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너무 편하게 저승인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흥행하다니까 저승인을 좋아하면서 어떻게 그 익숙함에 길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소외와 성장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나 성적하면서 시험에 따라서 아예 내 생견비를 얘기해 주면 엄청 좋아해 하하하하 나의 인생에 난 근데 컨셉을 진짜 많이 받았다 왜냐면 나 초등학교 3년때부터 컨셉을 받았으니까 진짜 엄청 많이 받았다 그래서 상상도 이런 공연을 보면서 그 막 버프터치 이런 이런 공연을 내가 내가 버프터치 내가 너무 작게 보고 있었다 이승현이 우리가 생크리핑이 처음 그래서 하이템으로 오신 거예요 하하하하 그거를 딱 하이템으로 바쁘로도 근데 다시 있는 쪽 옷 느낌을 받았다 그치 어디 가서 그걸 좋아하네 일단 여기 와 파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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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고 싶어 파닉이 파닉이 하하하하 뿅 나는 맨날 느낀건데 그게 있어 나는 스겨를 좋아하는거 진짜 많은걸 바꾼거잖아 나는 진짜 많이 바꼈단 말이야 나는 완전 그 XT였는데 스겨를 좋아하면서 반관이 되어버린거야 나는 스겨를 너무 이해하고싶고 스겨를 보고싶고 스겨를 나랑 같이 보고싶은데 그 기본 내 성격을 가리고는 안되는거야 그래서 나는 좀 노력을 했지 오질지도 않는 낭만을 찾아보겠다고 노력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아무래도 스겨를 보고싶고 웃고있어 진짜 웃고있어 정말 웃고있어 정말 웃고있어 잠깐만 진짜 웃고있어 진짜 웃고있어 머리 안나왔어 나는 시윤이가 그 음악으로 주는 교육이 너무 이해하셨는데 아직까지 잘 안나왔는데 맥주 마셔야돼 맥주 마셔야돼 그리스마스 드디어 그래도 포장하고 그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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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 내가 머리가 사라진다 그리스마스 남자 얘기하면 처음 물어봐 왜 이렇게 물어봐 나 진짜 이번 콘서트에서도 코너들 보면서 처음 물어봤어 일단은 나 일단 뽐뽀는 너무 좋아서 온 것도 맞는데 권위를 들으면서 시어러도 진짜 눈물 퐁퐁 나는거야 인생입니다 남자를 너무 사랑했어 남자를 너무 사랑해 남자가 있어 남자가 있어 학생이 안되겠다 한국으로 시티해서 온 거 아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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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얘기하면서 시티 NUM практи 시티 시티 armed 마음에 불안한 말 진짜 그게 약간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의 마음으로 살 수도 있고 나의 친절한 사람의 마음에 항상 감정일 수 있는 걸 느낀다고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 갑자기? 아까 우는 타임 지나갔잖아 나도 지금 살짝 눈물 날 것 같아 또 눈물 산다 여자 오열수 여자 오열수